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판다 나이스 판다 밀고 하자 밀면서 해야 돼 저기 장갑차 아 안 쏠게 이거? 아 이거 안 된다 큰일났다 어 뭐야? 지금 다른 팀이야 저거 쌍으로 눈 위에서 있나 보고 어 맞아 맞아 동메아 10포칸 한다 어디다가? 장갑차 하고 온다고? 씨 포칸 하고 올게 그냥 박았고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